썰썰썰썰썰썰썰썰밤 안녕하세요 썰밤지기입니다. 여러분도 게임을 자주 하시나요? 오늘은 게임을 할 때마다 채팅으로 나쁜 말을 하는 남친 때문에 고민인 어느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저에게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같이 하는 3년석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.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런데 게임만 하면 난폭해진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상대팀 캐릭터가 흑인이면 노예근성, 그래서 흑인이라는 등 인종차별적인 채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상대팀 닉네임에 강아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는 보신탕이 생각난다, 먹고 싶다 라는 채팅을 하더라고요. 제가 놀라서 뭐라고 했더니 저보고 왜 불편해하냐며 이것도 게임의 재미요소 중 하나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. 물론 저도 상대팀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반박한다고 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너는 하면서 왜 내가 하는 건 안되냐고 하더군요.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도 자기 친구들은 다 웃어넘긴다고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.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.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예민한 걸까요? 남자친구 컬러로 남자친구onse 남자친구 남자친구